6월 10일 오후 3시의 일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의 안개는 중국 중부지역으로 물러간 상황입니다. 중국 만주지역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기압골이 여전히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다행히 압록강 주변의 이동성 저기압은 오후 3시 일기도상에서는 쿠리렐도 쪽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이 중국 후지엔성과 대만 사이를 지나서 일본 규슈에 상륙하였고 간사이 지역을 스치면서 관동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규슈 간사이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흐리면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국 하이난다오 광동성의 열대저기압은 여전히 천엑토파스칼의 세력으로 almost stnr 즉 정체중인 느린 속도로 머물고 있습니다. 미해군 압동태풍경보센터 주위를 살펴보면 오후 6시 현재에도 남중국의 99열대열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정체에 있으며 여전히 노란색 마크로 20회 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확률은 적습니다. 인도 벵골만에는 사모사이클론 퇴즈가 보입니다. 그런데 미해군 압동태풍경보센터의 사모사이클론 퇴즈에 대한 경보를 보면 마지막 최종 경보를 발령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진행 없이 바로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해군 압동태풍경보센터 주위제 사모사이클론 퇴즈에 대한 최종 경보 내용을 살펴보면 곧 열대저기압으로 소멸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 남부에 상륙 후에 곧 열대저기압으로 소멸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디의 유럽중기애보센터를 살펴보면 10일 토요일 오후 6시 현재 중국 중부지역과 북쪽의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반도 거의 전역이 비구름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국 전역에서 천둥번개 표시와 함께 비가 내리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과 다른 점은 오전과 다르게 12일 월요일 저녁까지 한국 전역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 역시 유럽중기애보센터와 마찬가지로 12일 월요일 저녁까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3호 태풍 구초를 살펴보면 한랭고기압 오우츠크의 고기압이 북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에 자리하면서 일본쪽 장마가 뚜렷하게 전선대를 형성하고 한국쪽에 관여하는 전선대는 대만 규슈 사이를 연결하는 선으로 형성되면서 장마전선대의 위치가 꽤 뚜렷해지고 남쪽에 자리한 3호 태풍 구초를 영향으로 전선대의 강도도 점차 강해지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3호 태풍 구초를 일본 동쪽 앞바다로 빠져나가면서 장마전선도 마찬가지로 일본 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며 미해군압동태풍경보센터에서 노란색 마크로 추적 감시정인 99W 열대여란이 중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올라와서 장마전선을 형성해 영향을 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